버튼 한 번으로 끝나는 놀라운 사진 정리의 마법,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스텝 1. 정리하고 싶은 사진들을 삽입한다. 스텝 2. 그린 레이아웃을 선택하면 나오는 다양한 스마트 아트 기능들을 손쉽게 선택한다. 스텝 3.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과 색상을 손쉽게 선택한다. 클릭 몇 번만 했을 뿐인데, 깔끔하고 이쁘게 정리된 사진들. 이제 더 이상 점심시간까지 작업하지 마세요.